가장 많이 단어를 맞춘 분의 원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키, 테리, 문세훈이 공동 1위. 그리고 지금 골등이 누구였죠? 홍현이. 하나 해가지고 9개, 8개를. 싹 다 기억을 하네. 롤토의 역사예요, 역사. 다 기억해요. 역사의 한 페이지 저는 지워진 거네요. 사진 하나가 남았잖아. 잊혀진 역사. 사진 하나가 남았잖아. 사진 하나, 그렇죠. 그게 없었으면 저는 그냥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찍어서 큰일 날뻔 했네. 원샷을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거 몰라, 이거 몰라. 나도 준비해. 원샷 보여. 주세요. 홍준경입니다. 홍준경입니다. 충격. 단 2라운드만에 원샷이 1등을 차지합니다. 나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설마 나야? 설마 나야? 2라운드만에. 진짜? 대박. 대박. 열리는 마켓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리는 마켓 박수가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맞춘 거야? 지금 문세훈, 혜리 화가 잔뜩 났고요. 지금 총 나와서.